비즈투데이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DNA 분석 장비 기업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미국 샌디에이고에 설립된 엘리먼트는 비용은 낮으면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가진 DNA 시퀀싱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DNA 시퀀싱은 DNA를 구성하는 염기의 서열을 읽어 유전적 변이와 특성을 확인하는 기술로 이를 통해 얻은 유전체 정보는 선천적인 유전특성 파악과 질병의 사전 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엘리먼트가 유치한 2억 7천 7백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D 투자에는 삼성전자 등 다수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역량과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기술에 엘리먼트의 DNA 분석 기술을 접목해 의료기기에서 디지털 헬스까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제네시스는 현지 시각 어제 영국에서 열린 세계적인 자동차 축제 2024 구두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GV60 마그마 콘셉트 등의 고성능 주행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산 차량이 콘셉트 차량 대비 향상된 주행 성능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콘셉트 차량의 완주는 향후 양산될 제네시스의 고성능 차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제네시스는 이날 행사에서 고성능 차량 개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여유와 자신감에서 오는 운전의 즐거움이라고 밝히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네시스 마그마의 3대 속성을 공개했습니다. 제네시스 마그마의 3대 속성은 차량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주행 감각 등입니다. SK텔레콤은 현지 시간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SK AI 포럼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SK그룹은 AI 반도체,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는 현지 우수 인재들을 초청해 그룹의 성장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 기술 동향과 인사이트를 나누는 SK글로벌 포럼을 2012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3사가 각 분야별로 주관합니다. 유영상 CEO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은 현지 AI 분야 우수 인재들과 함께 AI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년 제주 탄소중립비전 실현에 관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하고 에너지 분야 지역 인재 교육 지원을 통해 일자리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양성, 고용 창출, 해상풍력 장기환경 모니터링, 수소생태계 활성화, 페블레이드 업사이클링 등 환경성 강화의 5개 분야에 대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두산 측은 전했습니다.